오늘의 행사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손님 보레아 대표이사 포크라키토입니다. 포크라키토님들이 각기 초권적으로 확인을 할 거예요. 이 두 가지 콧대를 접어서 이번 행사는 주의를 하게 됐습니다. 저희는 알파난 필립스탈에 붙어있어 단척기를 짧게 할 거예요. 호도의 시간을 맞춰서. 아이는 바로 주의로. 이게 알파난. 아까 쓰린지 버튼이 여기도 하나 있고. 안 터졌다. 숨으면은 이렇게 알파 세븐 파이브. 마크 파이브라크 차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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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또 돌출이 되어있구나 이쪽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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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어리 잘 맞 buri 어찌로 날아냐라 저는 루스쿨스의 인터내셜아오픔에서 구출해 있는 셔츄러의 룸 케이스 오늘 시절은 어떻게 생각나는 가입이 있나요? 지금 주문가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가상대로 내가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은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